감사하다는 의사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대로 연주하면 과연 히트를 칠 수 있을까? 온 PD는 손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PD님 손 그렇게 놔버리고 후회 많이 했어요 팀원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다 괜찮아진 기분이었어요 내가 아는 온 마음은 결국 극복했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마지막 관문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다는 걸